좋은 아침 내가 나가면 춘섬이 산모가 따라 나와서 아기를 안 봐요 그저께 내가 온실에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온실 내 의자 밑에다가 세 마리를 놔뒀고 어제는 또 사람들이 와서 온실에 있으니까 저희도 하루종일 온실에 있다가 어제 저녁에 내가 여기 방에 들어오니까 방에 와서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조용한 고양이 음악 틀어주면서 그림 그리고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배를 봐서 한 두어 마리 더 나올 것 같아요 세상에 하루는 하루 만에 만 하루 만에 다시 한 마리를 더 낳았다니 이런 일도 있는지 완전 기적 같아요 가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답니다 모두모두 멋진 날 안녕 그럼 민망 음 안녕 감사합니다.